다음 주, 지키는 자, 뺏으려는 자 황금 낙하 두통 선물을 꺾고 새로운 가왕에 등극할 복면 가수는 탄생할 것인지 그리고 석호 부인의 번호를 따고 싶고 했다라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, 그 이상의 반전 소름이 돋았는데 굉장히 큰 감당받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것 그러니까요 당신의 심장을 전율케 할 새로운 승부가 시작된다